최신기출문제 21회 2014년 2회 정보처리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2차원 배열 POO, 5행의 5열의 배열 P죠. 숫자를 채운 후에 이것을 90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QOO를 생성한 다음 다시금 90도 시계방향을 회전하여 원래의 POO를 생성하는 알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첫번째 배열 O 곱하기 O 형태의 P에서 보시면 숫자가 2, 4, 6, 8, 10.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12, 14, 16. 그래서 마지막 50가지 숫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죠. 얘를 이제 Q로 시계방향 90도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2, 4, 6, 8, 10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겠어요? 2, 4, 6, 8, 10 이렇게 세로로 바뀌었죠.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42, 44, 46, 48, 50은 42, 44, 46, 48, 5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규칙을 보면 이 배열의 사이즈는 변함이 없죠. P를 Q로 90도 회전한 다음에 다시 Q를 P로 90도 회전해서 두번 회전을 했죠. 같은 작업이 두번 벌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규칙을 보면 자 여기 여기가 O 행 1열, O 행 2열, O 행 3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렇죠. 1 행 1열, 2 행 1열, 3 행 1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규칙을 보면 이걸 원본이라고 하고 이걸 휴전본이라고 했을 때 그 휴전본의 여기 행의 번호 1, 1 행, 2 행, 3 행은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원본에 있어서의 1열, 2열, 3열 그러니까 휴전본의 행 번호는 원본의 열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전본의 열 번호는 전부 다 1이죠. 1, 1, 1, 1, 1, 1. 얘는 원본에 있어서 행 번호 5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O 행이 1열로 가는 거죠. 그러면 4 행은 2열로 가죠. 3 행은 3열로 가고. 그럼 행과 열사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그 행하고 열하고 더하면 항상 5 행은 1열, 6이 나오는 거죠. 6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휴전본의 열 번호는 원본의 행 번호 있죠. 행 번호 6에서 원본의 행 번호를 빼면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두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P에서 Q, 두 번째는 Q에서 P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순서들을 보고 앞에 있었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들의 스타트가 있고요. 자, 두 개의 O 행 5열짜리 P하고 Q가 선언되어 있고 H하고 L이 0, 0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H, L이 어디 쓰였는지 보면 아, 여기 H라는 개수였고 또 여기 H, H라는 개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은 아마 이 P값에다가 값을 초기화시키는 걸 텐데 아까 보셨지만 2, 4, 6, 8, 10 그리고 1 행, 2 행, 3 행 차례차례도 있죠. 그래서 X1부터 O, Y1부터 O, 그 다음에 X하고 Y, X행 Y열의 P값이 H값이 되죠. 그래서 H는 0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H는 H 플러스 2, 그래서 이 값이 증가하면서 값이 넣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P라는 배열의 값이 정해지고요. 이 밑분에 와서 이제 반복이 되죠. 이 반복이 3개로 중첩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X가 2냐? X가 2면 Q, Y, H라는 어떤 값을 집어넣고요. X가 2가 아니면 P, Y, H라는 어떤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X를 보니까 X는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첫 번째 2일 때 한 번 하고 1일 때 한 번 하니까 이게 이제 P를 Q로 시계방향으로 90도 휴전시킨 다음에 Q를 다시 P로 두 번 휴전시키죠. 그럴 경우에 X가 2일 때는 P값이 Q로 휴전돼서 들어가니까 이 경우겠네요. 그렇죠? X가 2일 경우에 Q에 P에 있는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X가 1인 경우는 P에 Q값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느 경우든 규칙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Y는 1부터 5까지. 자,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L이라는 게 돼 있죠. L값은 뭐로 조정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배열의 값을 Q배열을 바꾸는 부분을 보면 QY행 H열 이렇게 돼 있죠. Y행. 자, Y행이면 Y행은 휴전본의 행번호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원본의? 그렇죠. 원본의 열번호입니다. 열번호. 그래서 여기는 O에는 P하고 어떤 열번호니까 열번호에 Y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H는 휴전본의 열번호죠. 열번호는 어떻다고 그랬나요? 그 원본에 있는 행번호. 그렇죠. 행번호하고 더했을 때 항상 6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빼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L값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이 L값은 여기에서 조정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조정이 사용이 될 때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H라는 인덱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H라는 인덱스가 Y 안에 사실 내부적으로 반복이 돼서 H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바로 Y행 H열 이렇게 조정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H도 마찬가지로 1부터 5까지 1씩 변화하면서 값이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Y하고 똑같은 형태로 원본의 2번에 H값이 정해지고 그러면 Y행 H열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L값입니다. L값이 H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H가 새로 정해지는 휴전 분의 여기서 보시면 열번호죠. 열번호는 어떻습니까? 그 L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러나요? L하고 H와 값하면 6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서 H는 6 빼기 H값이 됩니다. L은 6 빼기 H. 따라서 L하고 H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의 3에는 L은 6 빼기 H가 돼서 여기 원본의 5번에는 QYH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하면 P하고 바로 L이 들어가는 거죠. L하고 Y 이렇게 돼서 원래 설명했던 것처럼 휴전 분의 행번호는 원본의 열번호와 똑같고 휴전 분의 열번호는 원본에 있어서 6 빼기 원본의 행번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X가 1일 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다만 여기 P 대신에 이제 P에 Q가 들어가죠. 그래서 PYH는 다시 QLY 이렇게 됩니다. QLY. 그래서 Y는 여기 행위 Y는 Q의 열의 Y값이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번호는 H는 다시 L값이 되죠. 6 빼기 H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보면 여기 첫 부분은 P55에 2468씩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 밑에 부분은 두 번 반복을 하죠. P값을 Q값에다가 90도 휴전시켜 집어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Q값을 다시 P값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E, E를 이렇게 반복할 때 E일 때는 이쪽을 먼저 하고 E가 아닌 E일 때는 이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복은 P와 Q, 각각의 Y, H에 대해서 값을 집어넣고 그 둘 사이에 원본과 해제본 사이에 인덱스 관계를 따져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